안녕하세요. 이희경, 차학연입니다. 오늘 저희 둘이 나일론 1월호 화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뭔가 몽환적이고 치명적인 느낌으로 컨셉 화보를 찍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이경이 형과 함께 촬영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은데요. 치명적 매력이 담긴 저희 둘의 화보, 나일론 1월호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꼭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나오는 MBC 수목 드라마, 붉은달 푸른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드라마 속에 저희들이 미스테리한 케미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드라마 정말 재미있으니까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일론 1월호에서 만나요.